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흙 동그라미들을 살리는 문제로 평범한 수단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치중이 들어가 있죠. 100a로 치중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치중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 안형이 지금 잡혀있는 궁도죠. 여기만 막으면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a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 105점 이 5점을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정가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100도 맞고요. 단수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또 없어요. 원래 양쪽을 젖히면 흑의 수가 한 수가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여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흑의 수는 전혀 늘지 않았고요. 흙 전체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수는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맥점처럼 보이는 이 날일자는 어떨까요? 이 수가 약간 폼이 납니다. 이거의 의도는 100이 단수 쳐서 잡으면 여기를 끊어서 수상전에서 흑이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자충이죠? 이 자리 못 들어옵니다. 기가 막혀요. 이렇게만 되면 흑이 대성공이죠. 그렇다고 앞쪽에서 막자니 이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저쳐서 역시 100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100은 이렇게 안둬주죠. 이 장면에서 100은 이곳을 호구쳐서 받습니다. 여기를 호구쳐서 받으면 결국 흑은 이곳을 단수 쳐야 되는데요. 이으면 아까랑 똑같아지죠. 이쪽을 둔 걸로 민거랑 다를 게 없어집니다. 결국 여기를 나를 짜두는 수도 똑같이 먹여침을 당해서 실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를 잇는 것도 뭐와 말이 안되죠. 실패입니다. 이 나를 짜도 안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 발 더 가겠습니다. 한 발 더 가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도죠. 잡으면 끊어서 이 두 점 잡겠다는 의도인데 100은 당연히 잇겠고요. 흑이 이곳을 들어갈 때 여기서 만약에 이쪽을 잡아주면 이거는 끊어서 됐습니다. 따내야 되는데 여기 뻗는 수가 선수로 들어가면서 받을 때 이 자리도서 먹여쳐서 살았죠. 이거는 흑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100은 이렇게 또 안받아요. 이 자리로 또 웅크려서 받으면 역시 똑같은 진행으로 먹여치는 수 당해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이어서 실패예요. 그렇다면 이 끊는 약점을 노려볼까요? 사실 이쪽 끊는 수가 맥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맥점일 때가 많아요. 100이 잡을 때 뭐 이렇게 살리는 건 말이 안되겠지만 이곳을 단수 치는 거죠. 따낼 때 뻗어서 이런 식의 맥점이 나올 때가 꽤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등장하는 맥점이죠. 100이 만약에 뒤쪽으로 받는다면 젖혀서 결국 수를 내는데 성공했다. 이런 의도겠지만 100이 이번엔 뒤로 안두죠. 여기서는 이곳으로 둬버리면 그만입니다. 흑이 막는 수가 선수가 되면 이거는 살 수가 있겠지만 막을 때 안받죠. 100은 이 자리 두면 결국 이 다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둘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끊고 돌리는 수도 한집 당해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맥점같이 생긴 수들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은데요. 여기를 끊는 수 해봤고요. 나가는 수 했고 나를자 눈목자 이 네 가지를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 정답이 있다는 뜻인데 한번 여기서 영상을 멈춰보시고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정답같지 않은 곳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만히 젖히는 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입니다. 가만히 젖혀서 100의 수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호구칠 때 여기를 있는 수를 뭐 선수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도 안 돼요. 단수 칠 때 이어만 주면 잡지만 100이 이곳으로 주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깔끔한 수는 호구치는 수보다 있는 수가 깔끔해서 또 한 번 먹여침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양만 오늘 문제 푸시면서 한 다섯 번 보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모양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붙이는 수가 오늘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정답같지 않은 순데요. 이런 맥점 실전에서 저는 사용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고정관념을 깨는 수가 왜 정답인지 보시면 100은 이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먹었다가는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100은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이어요. 이거 세수대 세수로 흙이 먼저 잡히는 게 아니냐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곳을 먹여치고 뻗는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뻗을 때 안 받을 수가 없죠. 100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를 먹여칠 때 다른 수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패를 이렇게 버틸려고 하더라도 흙이 가만히 따내버리면 수상전이 안됩니다. 결국 여기를 잇는 순간 이쪽이 선수가 되면서 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을 버리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 돌들을 수상전 똑같은 수로 만들어서 사는 문제였고요. 이 다른 변화도가 없습니다. 여기 붙이면 결국 이 수가 최선으로 이 일곱 수를 보면 살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이렇게 집으로 손해 안보고 여기부터 뻗으면 되지 않냐 할 수가 있습니다. 100이 이 자리 받으면 그때 여기 둬서 수상전에 악수를 안했고 그렇다고 넘어가면 붙여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수순 미스죠. 바둑에서는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100이 이어주면 이거 이어서 세수 대 세수지만 이 수상전 오히려 흑이 잡았습니다. 저 쳐도 1자리에 돌이 있기 때문에 먹여 쳐서 잡았죠.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모수를 메우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먼저 1번을 선수했기 때문에 100은 뒤로 받아 버립니다. 두 점 잡을 수 있긴 한데 1번 자리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점 잡고도 이건 없는 게 이득이에요. 이 돌은 없는 게 이득인데 괜히 있어가지고 100이 이곳을 들어가서 전체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를 하셔야 돼요. 바둑 둘 때 이런 수를 두시면 정말 맥점 같은 거는 다 보고 바둑을 지실 수가 있습니다. 잔수는 다 봤지만 이 경솔한 실수 하나 때문에 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맥점과 정확한 수순이 어우러진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갇혀있는 혹도를 사는 문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